관계의 내공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강의를 해왔으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녹여서 녹여서 집어넣은 36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로써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들이 관심이 밀접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함께 축하해 주신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요. 관계 내용 어떤 이제 인증샷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SNS 있잖아요. 블로그. 그 다음에 뭐 또 카페. 카페도 뭐 여러 군데 카페 있으니까 카페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 개인 인스타 아니면 또 페이스북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리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링크와 주소를 지금 아래 지금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건 이제 세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에 제가 직접 사인해서 저자 사인본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 내공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에 대한 저자 직접 사인본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제 생각에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꼭 이제 그런 어떤 리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합니다. 36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제 1부는 왜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을까. 2부는 관계 내공이 깊어지는 소통의 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중심을 바로잡는 비결. 네 번째는 관계를 지키는 거리 두기의 법칙이라는 어떤 큰 제목. 이제 4가지와 함께 거기 안에 이제 36가지의 이야기를 아주 정말 알맹이 있게 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공감하시고 좋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내용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신간 출간된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